현빈이 찾아간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큼 발랄 소녀시대 여기가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만원의 행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선행 알고 계세요? 소녀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바이올린 연주를 살짝 소녀시대를 위해 현빈이 준비한 곡은 소녀시대를 위해 현빈이 준비한 곡은 우와 내 마음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날 나의 우리 에? 어떤 마무리가 우리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다시 갈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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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행 됐습니다 우와 우리 곡이야 바이올린 연주하고 선행도장 획득 현빈 오빠 화이팅 수요시대 화이팅 고맙니 우리 밖이 이 밖 else 서버